라인 시설 또 해야지 자 옆에 태양의 후예 그 지진 났었던 그곳을 한번 방문해 보구요 개 많네요 개 많아요 거기 한 150개인가 200개 축전기 200개 네 주구장창 존나게 깔았어요 엄청나게 깔았어요 상월 축전기 200개 태양열 발전기 87개 거의 폴아웃의 볼트 택급이죠 와 여기는 맨 밑에 있는 최하단도 아니네 여기가 하단이네 네 하단이네 전신주 봐라 이거 여기는 이제 원유공장 원유를 원유와 가스 그리고 경유 중유 이런걸로 나누는 곳 시추하고 여기서 돌아오셔야 돼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다 발전기 신제품 전기용광로 어 그러네 전기용광로네 우와 아 진짜 와 전기용광로 발전기가 몇개야 이거 핵발전소 하나 만들수있게 해줘야돼 사실 그쵸 그리고 여기는 원유를 정제하는 곳인데 뽑아서 여기서 원유를 정제해서 전지로 만들고 있어 지금 이게 뭐죠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황산 뭐였죠 이게 황산을 만든겁니다 황 황을 만들고 황산을 만들고 황산을 만들고 황산하고 철하고 우리집어넣어서 전지를 만들고 여기 밑에는 화연망사기 만들고 여기는 중앙에는 전부 철 만드는 공장이고 철만이만 깔려있습니다 여러분 어 잠깐만 잠깐만 저것도 지랄이네 저거 아 나 진짜 돌솟겠나 또 돌솟겠나 왜저래 신기한거는 전자동이라는 겁니다 왜저래 석탄 많은데 그런 쓸뻔 눈으로 왜이러니 왜이러니 대덕연구단지 말아요 왜 지랄같이 됐지 왜이러니 여기를 긴팔로 바꿔요 석탄 투입하는거 긴팔로 바꿔요 자 모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만 수정하고 이거만 수정하고 이거만 수정하고 내가 안 끄면 돼 모이세요 모이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도 끈 이거는 마무리해야죠 이쪽으로 모으시면 됩니다 제일 늦으시는 분 다음에 팀에서 빼겠습니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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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그러세요 자 차 타고 네 형아 시간 조금만 주면 안돼 차 타고 한 1분만 주면 안되나 탱크 만들고 있는데 어 부수지마 부수지마 탱크? 탱크는 탱크는 다음 이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했던 5인칼 삐딱 그리고 백간지 이렇게 해서 우주 발사체 개발 프로젝트 팩토리온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들아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할거에요 아니면